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올해 동해안 해수욕장 대부분이 폐장한 가운데 약 650만 명의 피서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동해안 85곳의 피서객은 647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68만 명보다 오히려 2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또 속초지역 3개의 해수욕장이 다음 주까지 운영될 예정이지만 당초 목표했던 천만 명 돌파는커녕 700만 명 넘기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강릉지역 기준으로 비가 내린 날이 24일에 달하고 파도가 높아 입수가 금지된 날이 보름 이상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강릉시가 196만 명, 고성군 169만 명이고 양양과 삼척, 동해, 속초는 60, 70만 명 수준을 보였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도 곳곳에 기습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산지와 정선 삼척 등에 호우경보와 주의보 등 특보를 발효하고 오늘 밤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며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고 해안가에는 천둥, 번개 등 낙래가 예상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농촌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부터 국내 인력 중개까지 정부도 지자체도 인력 수급의 고삐를 조이고 있지만 농촌 인력 감소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에서 3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김진환 씨.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일손 구하기마저 너무 어려워 농사를 아예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력센터에서는 10명 정도 배정을 해주고 그러면 하루에 캘 거를 3, 4일씩 캐고 매주씩 캐니까 저희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든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농자잿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계속해서 오르는 농자잿값과 인건비 부담에 만성적인 인력난까지. 수지 타산을 생각하면 차라리 농사를 짓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시농가에서 수확기 때마다 필요한 인력은 40명 가량입니다. 하지만 매번 그 절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 올해 강원도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6,400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국내 인력을 일손 부족 농가와 이어주고 있지만 농사 일할 사람 찾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은데 고령화가 되니 사람이 더 없고 만약에 유입이 된다고 해도 기농기촌이다 보니까 이런 일을 배우려고 하는 분은 많지 않고 정말로 외국인 아닌 이상 진짜로. 전국의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중개한 인력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누적 18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족한 농촌인력을 지역 사정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중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재를 전면 확대하고 지역별 장목, 작부 체계를 반영한 권역, 광역, 단위 농촌인력중개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근본적으로 부족한 농촌인력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서 농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연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가 오는 22일까지 도내 10개 시군에서 이루어집니다. 도내 조사 대상 시군은 춘천, 원주, 강릉, 태백, 속초, 삼척 등 6개 시지역과 평창, 인제, 고성, 양양 등 4개 군지역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전반에 대해 강원도와 각 시군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함께 조사하게 되며 시군별 피해 규모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조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프로축구 강원FC가 어제저녁 열린 수원FC와의 강릉 홈경기에서 1대2로 패했습니다. 강원은 전반전 외국인 용병 강투지의 선제골로 앞서나갔지만 후반전에 수원 이승호와 윤비까람에 잇따라 골을 허용하며 패배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1위 울산현대를 꺾으며 순위를 한 단계 올렸던 강원은 이번 패배로 리그 골지로 다시 추락했습니다. 강원의 다음 경기는 오는 26일 포항스틸러스와 강릉 홈에서 맞붙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강원도에서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한 보조사업 감사에 나섭니다. 이번 감사의 대상과 범위는 최근 4년 동안 강원도 5개 실국에서 추진한 민간 보조사업 459개입니다. 감사위원회는 보조금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과 정산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과 횡령, 유용이 적발되면 보조금 환수는 물론 사법기관 수사 의뢰와 고발 등 엄중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역관광 육성을 위해 활동하는 관광공사의 관광두래 PD가 관광공사의 노동자는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원주 지원은 작년 충남 천안에서 관광두래 PD로 활동하던 문 모 씨가 지역사업체와 불화로 계약기간을 남기고 해지된 데 대해 관광공사를 상대로 건 해고 무효 소송에서 문 씨는 관광공사 노동자가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와 같은 관광두래 PD는 관광공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라고 판시했습니다. 관광두래 PD는 2013년부터 횡성과 영월 등 전국 시공구에서 지역관광 육성을 담당하는 활동가입니다.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강원도에서 53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627건 가운데 53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피해자가 1,744명, 49.7%로 가장 많았고 4억 원이 넘는 피해자도 12명이나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 1,075명, 서울 892명, 경기 520명, 강원도 53명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등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정선선 열차의 정상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정선선 정선 아리랑 열차에 대한 점검과 보수작업 등을 마무리해 어제부터 정상 운행을 재개했고 충북선 무궁화우 열차도 정상화됐습니다. 집중호우 이후 지난달 27일부터 청량리에서 민둥산 구간까지 정선 아리랑 열차를 단축 운행했지만 어제부터는 아우라지까지 연장돼 정상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무역항의 정기항로 안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옥계양 컨테이너, 국제정기항로를 운행할 선사와 하역사 등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부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동해안 활성화를 위해서도 한러일 카페리를 운행 중인 두원상선에 하반기에만 국제정기항로 운행장려금 2억 8백만 원과 하물유치장려금 포트세일 등 총 3억여 원을 지원합니다. 명월군이 홀로어르신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효우유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사단법인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에서 멸균 우유를 지원받아 지역에 있는 만 65세 이상 홀로어르신 30가정에 주 2, 3회씩 우유를 배달하고 건강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명월군은 이번 사업이 지난 7월 문을 연 기분 좋은 빨래방 사업과 연동해 홀로어르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내일부터 전동킥보드 주정차 불편 민원 처리를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합니다. 속초시에서 운영 중인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350대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속초시 킥보드를 검색해 입장한 뒤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주정차 불편 등 민원 신고를 접수하면 3시간 내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속초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도로, 인도 무단 방치, 교통법규 미준수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불편이 늘고 있어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에서 장애인 체험형 청년인턴을 모집합니다. 채용인원은 춘천지역 4명, 강릉 3명 등 모두 22명으로 근무기간은 다음 달 11일부터 4개월입니다.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 달 3일까지 한국전력채용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